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에 홍수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그때의 깊은 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지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6천년 동안 우리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이 6천년이 차게 되면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깊은 샘물들이 열리게 되고 또 하늘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아가 600세가 될 때의 깊은 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기원전 4,001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계산하게 되면 서기 2천년은 6천년이 꽉 차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 2천년 이후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은 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서기 2천년 이전에는 깊은 샘이 열리지 아니하였고 또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서기 2천년부터는 깊은 샘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또 하늘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서기 2천년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 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게에서 1장에 보면 이 게시록 4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보자가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뜻은 잠원 24장 5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강한 자는 지혜가 있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보자가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기 2천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곱 번째 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주의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서기 2천년부터 서기 2030년까지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깊은 샘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철자를 사용하셨는데요. 히브리어로 캐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름달을 뜻하기도 하고 역시 보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문 7장 20절에서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뜰 때에 돌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비둘기의 기적이다 또는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적은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적인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파면 팔수록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비둘기의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미래를 밝히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서기 2021년도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이때는 주님께서 번개와 또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해가 바로 2022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 사물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받고 지금 이 엄숙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지금 현재가 바로 노와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물결이 홍수와 같이 넘치는 때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넘칠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진리의 물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러 포로들과 함께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또 두 증인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의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감옥을 탈출해야만이 저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2021년도에 들어와 있고 이제 9년만 더 지나가게 되면 이 지구의 역사는 완전히 끝마치게 됩니다. 이 예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개혁과 또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개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그분께서 열면 그걸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그거를 열 사람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경배하며 경애하면서 이 마지막 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